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어를 실용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저의 텔렘 ESL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의 텔렘 ESL은 영어 말하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우리의 교재와 단어는 기본 영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가능하게 해드립니다. 하지만 꾸준히 연습해야 중급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단어이나 교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어느 쪽이든 놀랍고 교육적인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.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아의 ESL 여정에 행운을 빌겠습니다.